5월 셋째 주 글로벌 선호도 오늘은 아프리카로 보고 쉬잉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공에서 가장 사랑받는 케이팝 아티스트는 3위 땡킹 2위 방탄소년단 1위 남우현 두 번째 나라 티니지로 출발 티니지에서도 남우현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마지막 아프리카 최자득 표지 알제리 성공적인 솔로 데뷔 남우현씨가 알제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프리카까지 끄덕이게 만드는 남우현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